이게 그거구나. 선생님, 이거예요. 저거 보세요. 제가 저 음식 때문에 저 집을 가는 거예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조개? 모양은 바지락인데 크기는 제 차비야. 이거 먹고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어때요? 안 짜고 맛있어. 맛있죠? 많이 안 짜고 그냥 안주를 먹을 수 있을. 약간 우리나라 간장게장스러우면서도 칼칼해요. 그리고 저거 막 안주 많이 먹다가 저런 거 하나 입에 들어가면 리셋되거든요. 맞아 맞아 리셋. 마면냄새도 많이 나는데? 마면냄새도?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흰밥에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. 흰밥에 비벼 먹으면요. 맘만 마실게요. 아 진짜 맛있겠다 저거. 아 밥. 근데 이게 이 센치 않으면 안 벌어지거든?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? 어 그러게? 응. 아 그렇네. 데쳤나? 이럴 때 말을 하면 좀 물어보면 좋은데. 너 어떻게 입을 벌리게 됐니? 전 저걸 먹으면서 한 번도 저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. 그러니까. 오 시시해. 이야. 이거 수련이에요. 이게? 수련? 제대로 보여주세요.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이야. 맛있겠다. 이야. 맛있겠다. 다 싸우세요. 음. 맛있다. 아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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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싹. 식감이 완전 4CM 아니에요. 저 수련이라는 게 진짜 식감이 어석 어석 하면서. 살짝 데쳐놓은 미나리 같이. 그런 식감이에요. 음. 음. 저는 지금 저거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안 보고 싶더라고요. 네. 그걸로 하면 어때요? 아이고 계속 나와. 아 땡큐. 유나가 말하는 돼지간인가 보다. 이게 돼지간이에요. 와 뭐야 색깔 왜 이래 정말. 겉을 튀긴 거예요? 아니 아니 볶았어. 볶았어. 볶은 거. 우리 순대 그 간. 순대 간인데 그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. 우리 순대 간은 약간 퍼석 퍼석 하잖아요. 저건 약간 쫀득쫀득하게. 약간 허파 비슷하게 볶았어요. 난 조금 무서운데. 이거요? 저도 그런 거 향수료 센 거 못 먹거든요. 이거 먹어요. 이거 먹어요 이거. 한번 잠싸보세요 선생님. 제가 먼저 도전해 볼까요? 네. 냠냠. 맛있어? 맛있어? 전혀. 근데. 근데 간 보다 훨씬 부드러워요. 입 좀 씻고. 네.